네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타이스토훈입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힘이 되지 않을까요? 자 제가 이번에 해볼 모데카이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군 챔피언이 근처에 있더라도 경험치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 거기에 더해서 질리언도 아군 챔피언의 레벨업을 도와주는 룬 마저도 경험치 6% 추가 그 레벨업을 바탕으로 상대 씹어먹는 그런 뉴메탑 준비했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. 레츠 게잇잇! 좋구요? 자 일단은 제 서포터가 질리언입니다. 저 혼자만의 뉴메타가 아니죠. 예 질리언분 일단은 모든 팀원분들이 전부 구독자분들이에요. 저랑 같이 예 구독팀을 하게 됐고 자 처음에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고대 유물 방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 라인저는 사실 그 이제 어 바텀 라인저는 서포터의 어떤 역량이 정말 거의 80%를 담당하기 때문에 야 근데 벌써 레벨업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우리? 야 쟤네 아직 1위인데? 아 미니언을 좀 많이 잡긴 했네 우리가 음 미니언을 많이 잡긴 했는데 야 그래도 레벨업이 저 벌써 반이 찼거든요? 어 2레벨에서 벌써 반이 찼어요. 자 확실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. 빠른 건 사실이야. 시위스를 놓쳐버리나? 하지만 3레벨 내버렸죠? 상대심 아직도 2레벨 아직도 2레벨인데 우리 벌써 3레벨 찍어버렸습니다. 자 뭐냐? 얘네 갑자기 싸움을 벌었냐? 뭐하냐? 오게 체력적으로 우위받구요. 됐어 이득 봤어. 잡았고 힐 주고 힐 줬어 힐 줬어 야 안타깝게 진리언님 죽었지만 저는 살겠죠. 에 저는 살았죠. 에 살았죠 이거? 살았 버라 쭈우루루루루루 살아버렸죠. 조심하는 게 좋을걸? 자자자자 어게 이러면 레벨 5죠? 야 오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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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됐어요. 일단은 뭐 시위스는 그런 큰 차이 없는데 레벨적으로 확실히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번 어게 와 나 장난아서 상대 원델 체력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. 어 야 근데 뭐냐 레벨 물이 왜 이렇게 높냐? 야 뭐야 레벨 7인데 이제? 레벨 2렙 차이나는데 벌써? 힐 값 보자 힐 값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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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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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보자기로 보이나? 오 뭐야 2렙 찹니다 지금 레벨이? 좀 가죠? 어 진령은 궁중 있는데 자 저 드락살은 끝났냐? 드락살은 끝나면 간다 어게 됐어 와 이걸 잔나가? 잔나 어림없죠 어림 어림 어 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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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속도 버그 지려버렸고 잘가라 야 진령 죽나마했다 이거 봐봐 아아아아아아 삭제 회니 양호 먹을 수 있는거 다 먹어버려야지 일단 됐고 너 죽었고 너 슬로우고 큐 큐 큐 큐 잘가시게 이게 모데카이저죠 에이 이게 뉴메타지 뭐야 짜오 뭐야 야생에 짜오 야생에 짜오 죽였죠 빠삭 머리 깨뜨려 버렸고요 야 오공 일로와 오공 일로와 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일로와라 두방 삭제 두방 삭제 무조건 와요 왜냐 어 쟤드 일단 비포 따고 일단 비포 따고 자 버프 좀 줘봐요 펍펍펍펍펍펍펍펍 아 버퍼 없나 탈려간다아 에그소 에이 쿠 안되네요 양호 오공아 일로와라 한방 피니쉬 양호 아 삭제 양호 야 오공아 빨리와 오공아 이제 쟤 노해야죠 요무가 없어가지고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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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lessons 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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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욕 assembled 뚝배기 깨버린다 누구냐 있냐 쟤드 안보이는 cet아잇 오공이 왔네여 일단 회복 하나 저거 죽었죠? 오케이 슬로우 들어갔죠? 한방 한방 와 아깝네 진짜 아깝네 와 다잡을까하게 다섯명 다오면 어떡하냐 와드가 없는게 확인됐으니까 쌀국수 뚝배기 가자 쟤드 뛰어 쟤드 뛰어 쟤드야 쟤드야 어디있어 뭐야 쟤드 시체 죽었네 와 쟤드 시체 왜 죽었어 쌀국수 뚝배기 뚝배기 아주 좋구요 쟤드 미쳤어 이세상 딜이 아니야 지금 이거 이세상 딜이 아니요 뭐야 알아서 오네 알아서 와버리나? 박아버리죠? 와 까비 까비까비 나에게 진리언 궁이니까 너 진짜 아까부터 나 귀찮게 할래? 일로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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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리언친구 궁을 왜 안 써줬어 궁 어떻게 된거야 야 잔나 따부러 자 슬로우 잔나가 빨라봤자 회복 쓰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잡냐 뭐야 어 뭐야 어 어떻게 된거지? 탈진까지 있어버리나? 못살죠? 죽었다 깨어나도 넌 못살죠 이미? 내 눈에 띄어버렸죠?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너 너무 빠른데? 아니 잠깐만 해도해도 너무했는데 이거? 너무 빠르잖아 하지만 와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라도 묻힐걸 나한테 처형만은 안된다 아 죽었지요? 통 통 아 못잡을뻔했네 창피할뻔했네 진짜 이게 어떤 그 경험치룬의 스노우볼이고 자 뛴다 한방 두방 어 정확히 두방이면 가죠 이거 큐박타 때릴 필요도 없어 두방이면 보내요 너무 센거자노 어? 이게 뉴메타지 예 이게 뉴메타예요 미프 타워 미프 죽었네? 어이 됐어 자 피읍은 어차피 총검이기 때문에 또 되죠 예 또 됩니다 오케 시선 끌어 그 다섯명 다 들어가야된다 일리야 일라고잉 자 일단 하나 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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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프까지 들어가 자 다 다 다 끌어야돼 다 끌어야돼 시선 다 끌어 가자 출발 이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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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케 백도 눈앞에서 백도 하죠 소파 이쁘소 이쁘소 일단 뭐 질리언 친구가 일단은 뭐 일대공신이었기 때문에 어씨 1라오이네 질리언 획득한 경험치 그런건 없지 없네 없네 그런건 없었어 4분 4분 뭐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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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5분 4분 감사합니다.